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요맨의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 VR 맵에 들어왔는데요 자 뒤에 보이시는게 누군지 아세요 리아님? 바로 단미호님이죠 단미호님인데 인요맨의 로블록스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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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미호님께서 VR을 직접 끼시고 진짜 손으로 움직이는거에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보이시나? 진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적? 기적? 벽기 턱턱에다가 휘적기적하고 있다!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일로 나가자. 일로 나가서. 떨어졌네? 안돼. 구독. 미호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구나. 저를 멋있는 곳으로 데려다주세요. 저 또요 저 또요 저 또요 저 또요.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네네 탔어요. 자 가자. 천천히 가주세요. 와 멋있다. 자 우리 5분에 한 번 들어가볼까? 믹서기에 가는 거야? 믹서기에 우리 갈 생경인 거야? 우와. 믹서기에 한 번 가볼까? 우와. 우와. 아 들어갈 수가 없네? 우와 진짜 고인이. 저 올라갈게 올라갈게. 응? 오 오. 오 나 간지러.. 간지러기 있는 거 같아.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진짜 사람 손에 올라온 거 같아요. 아니 이거를 안에다가 아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와 오 야! 우와! 우후 그럼 한번 갈아볼까? 아래 버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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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믹서기에 갈렸어요. 우와 저 인성버서? 좋아요 아 단미오님 단미오님 네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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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와주세요 이번엔 다른 데 다른 데 오케이 여기 올라오세요 가자 와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어 완전 인기녀야 자 이번에는 요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요리요? 네 제가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자 어디보자 저기로 가자 어 아무래도 근데 리아는 설거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리아는 좀 얼굴에 닦아주죠 여기서 리아야 뛰어내려 네 자 나머지는 여기 냄비에 들어가시고 냄비에 들어가시고 여기 타세요 여기 타세요 뛰어내려 촥촥촥촥 나 지금 나도 들어갔네 우와 사과도 넣는거야? 응 우와 사과도 넣는다 자 가자 사과도 넣고요 리아도 넣고요 단미오님 들어가 와 VR 진짜 재밌겠다 와 냄비 짓고요 냄비를 두 손으로 잡고 냄비가 여기 밑으로 아 쏟아졌어 쏟아졌어 빨리 계속 잡아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버렸네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네 와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싸대게 맞았지 뭐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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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어? 날아가는거 봤어 내가 우리 다른 데도 데리고 와주세요 아 그럼 우리 가족사항극 할까요? 네 좋아요 올라갔어요 저 가족사항극 자 가족사항극 하러 갑시다 와 이거 재밌다 좋아 자 자 자 우리 새로운 집이에요 우와 새로운 집이다 저희가 마치 인형놀이가 된거 같아요 자 귀여운 자 따라져 따라졌어 따라졌어 리아야 우리가 인형이 된거 같애 인형이란 와 저 미호님 되게 큰거 봐 무서워 안녕 인사하고 있어 우리한테 핫 핫 핫 핫 핫 핫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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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밌다 봤지 영화관에 온거 같지 않니? 너무 재밋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핫핫핫 핫핫 와우래 어떤 사람이 와우래와우 와 진짜 웃긴다 아 미호님 미호님 옆에 새드맥있어 샌드맥 치는거 보여주시면 안돼요? 파워를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샌드벡 오케이 네 샌드벡 한번 쳐주세요 여기 샌드벡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나이스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사람들을 들고 사람들을 들고 저 괴물 아니냐? 저 흔들면? 또 뭐가 있을까? 어? 야구방망이다! 야구방망이를 들어서 리아를 쳐보시는 건 어때요? 야구공처럼? 어... 좋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이게 안 집어져요! 꽉 지어요! 꽉! 아... 이게... 야구방망이를 얼어만져주고 있는 걸? 집기가 안 돼 집기가 집기가 안 되는구만 어 잠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를 올려주세요 저희 자... 올려주시고 오케이 리아 탔어? 응 저기 다트판 보이시죠? 다트판에 저희를 던져주세요 저기 뒤에 있거든요? 응 자 가자 우와 신기하다! 다트판? 여기 뒤에 저쪽에 뒤에 있어요 전기통 옆에 우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천천히 걸으시면 되죠 와... 와... 거인한테 납치다 가는 것 같다 하... 하... 아 왜 이렇게 물어? 리아가 더 빠른데? 빨리 가야겠다 기어가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떨어졌네 아 갈게요 와 아래에 무슨... 다트 이런 게 있다 다트 진짜 다트 기계가 있다 한 번 던져봐 와... 집을 수 있을까? 이게 안... 안 집어줘 이렇게 이렇게 히야아아악! 오하하하 이걸 집어서 사람을 던질까? 오오오 사람을 던지는 건가? 오오오오 와하하하 진짜 리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응 자 간다 우와 하나 둘 둘 둘 셋 셋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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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네? 우와 짱이다 짱이다 혹시 이거 농구공 집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집기가 안 돼요 나갔다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아 나갔다 들어와요 그럼 천천히 나갔다 들어오세요 리아야 리아야 우리 단미오님한테 뭐하고 놀아달라고 할까? 저거 밴드 와 악기다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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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달라고 하자 단미오님 여기야 여기 여기 변기통 뒤에 있어 우리 어디요? 변기통 뒤에 어디 계세요? 변기통 뒤에 보면은 악기들이 있어요 변기통 뒤에 있어요 죄송 어디 계시죠? 변기통 뒤에 여기에요 여기 내가 간다! 우와 무서워 내가 간다! 우와 여기가 요거 악기부터 쳐주세요 저희 올려주시고 전자레인지 올려주시고 구경할게요 자 제가 이번엔 잡아볼게요 오 오 잡기가 되게 힘드네 잠깐만 안잡아도 돼 굳이 안잡아도 되는데 아 잡고 싶어서 손가락이 어 내가 확 들어가 볼게 어 됐다 잡혔다 확 들어가 확 들어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자 전자레인지 올려주세요 아니 악기부터 악기부터 하는거 아니에요? 우리를 두드리는 셈이야? 응 아니 밑에 체가 있는데? 악기 체가? 아 근데 저거 못집을거 같애 아 맞아 먹는데? 와아아아 뭐야 아아 날라갔다 구독 되게 평화롭다 되게 큰 거인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거 같애 자 악기 연주해주세요 오 집었다 집었다 오 집었다 연기하는 이제 연주하는거 저를! 저를 치세요! 사람을 오 어디가세요? 오 전국으로 안녕 안녕 니아 얌 너무 재밌었다 그치? 너무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담비오님이 VR을 끼고 정말 진짜 손과 진짜 몸으로 움직이셔서 저희를 가지고 놀았는데 오 온다 온다 인사하러 온다 우리한테 오오 무서워 오오 안녕 안녕 인사하죠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와 진짜 재밌다 어어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네 안녕